짜잔 오늘은 나는 심리치료사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좀 예쁜 척해서 죄송합니다 이 책 표지가 너무 이쁘죠 이 책은 메리 파이퍼라는 지금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련한 임상심리학 박사가 자신의 대학원 제자이자 젊은 심리치료사인 로라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저술된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된 지는 꽤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오래 들어왔더라구요 이 책은 심리치료사 라는 길을 먼저 걸으며 삶을 경험한 스승으로써 자신의 젊은 제자에게 심리치료사 라는 어떤 그런 직업적인 영역 안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퍼비전의 내용 뿐 아니라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업과 관련된 여러 굴곡의 위기에서 어떻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또 많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비슷한 책으로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어빈알롬의 치료의 선물 이라는 책도 떠올랐는데요 메리파이퍼 박사님은 보다 더 따뜻하고 정감 있는 말투로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쏟아 주시고 계십니다 보통은 슈퍼바이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퍼비전 하면 뭔가 평가를 받는 자리고 또 내가 실수를 했거나 부족한 부분을 확인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어택이 나에게 날라올까 이런 긴장이 동반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갓 시작하는 초보 심리치료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정말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원서 제목은 letters to a young therapist 인데요 젊은 치료사에게 보내는 편지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심리치료사입니다 로 의역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하고 가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는 사이코테라피스트나 카운셀러 등등 이렇게 역할과 명칭을 대중들이 잘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좀 뭉떵거려서 정신과 의사를 제외한 이런 마음을 다루는 영역에 있는 직업군을 다 총칭해서 사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의료계가 아닌 심리 영역 안에서 치료사 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논쟁도 있었구요 실제 좀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심리치료사 라는 명칭을 쓸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치료사 라는 명칭을 쓰는 자격증들 중에서 무슨 무슨 치료사 대신 뭐뭐 상담 전문가라고 이름이 바뀐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치료사 라는 그 명칭을 정의할 때 어디까지가 이 영역군에 들어가는지도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누구는 임상심리사가 심리치료사 아니냐 누구는 뭐 그 외 상담 관련 전문가나 상담심리사나 아니면 또 여러가지 무슨 무슨 테라피스트들이 있잖아요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뭐 등등등 이런 분야까지 다 포함되는게 아니냐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아직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것은 명확하게 구분된 각 분야의 명칭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게 가장 좋겠죠 아무튼 뭐 이 책을 쓰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리셨다고 해요 겨울에 처음 쓰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까지 그렇게 계속 편지를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챕터도 이렇게 계절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느낌이 다르듯이 각 챕터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작가의 감성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분이 인류학도 전공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대하는 그 시선이 한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런 심리 이론을 통한 접근 외에 새로운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치료와 관련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해결 중심 상담과 이야기 치료적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반가웠고 또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통합과 연결을 경험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소제목들도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당신의 빵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리듬은 서로 속도를 맞춥니다 우리는 버팁으로써 버팁니다 가족 치료는 빗방울 사이로 춤을 추는 일입니다 감정의 날씨 모두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뭐 등등등 내용 소개는 한 부분만 좀 짧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내담자 이렇게 좋아하는 내담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다루셨어요 속담 하나를 알려주시는데요 자고 있는 개를 깨울 수는 있지만 자는 척 하고 있는 개는 깨울 수가 없다 네 느낌이 오시죠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우리가 강제로 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메리 파이퍼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담자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찾아왔지만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심리치료 현장이라는 뭔가 한정된 시간 안에 변화가 촉구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지요 변화 저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보다는 그냥 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주지화라는 심리 용어가 있어요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이성과 논리 그리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분석만을 통해서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방어 기재의 일종인데요 이런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보다 더 잘 분석해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철저하게 분리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적 사건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정서를 다루기 위해서 저 깊은 곳에 철커덕 닫혀버린 감정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오랜 시간 이성으로 무장된 그 커다란 자물쇠로 꽁꽁 잠겨있는 그 깊은 심연의 문을 쉽게 열 수가 있을까요 초짜 상담사는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쫓아가다가 오히려 더 도망가는 내담자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항하는 내담자를 쫓아가서 그 저항을 멈추게 하실 수 있나요? 메리 파이퍼 박사님은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흐르고 있는 강물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랑을 파서 강의 흐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담자의 저항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보다는 저항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과 이외에도 저항을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팁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담자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기다려주고 또 자신을 수용한다고 느낄 때 내담자가 받아들여짐을 안정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제서야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경험을 위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내담자들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담자의 저항은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자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항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저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직업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심리치료는 고통과 혼란을 탐색해서 의미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런 과정을 내담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경험을 해온 이 노련한 임상심리학자의 따뜻한 언어를 만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